또 다른 위계종목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저는 이 네이처셀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거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오늘 좀 또 깜짝 또 오르다가 지금 또 이제 이제 약간 강부압 수준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좀 많은 하락을 했었죠.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좀 휴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조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 이거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이상하니까 이 종목 투자하지 마시라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최근에는 이런 바이오 섹터 자체도 대외적인 그런 흐름들 그리고 각각의 이런 모멘텀들 때문에 좀 악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분식회계 관련된 이슈로 고통을 안고 있고요. 네이처셀도 사실은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흐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민원을 넣게 되면 금융당국이 좀 지켜보게 되는데 금융당국이 지켜봤을 때 사실은 뭐 아무 이상 없다라고 했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면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또 좀 검찰에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 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뭐 관련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줄기세포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정부 정책을 내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9월 초에.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 이렇게까지 220, 230%가 오르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가 급등 사유가 없다라고 보고도 있었고요. 사실 거래소에서도 조회 공시 요구를 했을 때 이 회사에서 급등 사유 없다라고 했을 만큼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위기의 종목으로 네이처셀. 최근에 좀 주가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주가 급등 사유가 없다라는 부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의 모니터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묻지마 급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네이처셀에 관해서 위기의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이처셀.